안녕하세요. 머리하는 쇼옹이입니다. 오늘은 숱없는 머리 쉽게 올린 머리 해볼게요. 반묶음하고 시작할 거고요. 반묶음하고 밑에 머리 모아서 왼쪽으로 묶어주시면 돼요. 묶어주실 땐 단단하게 묶어주시면 돼요. 이제 남은 머리 전체에 모아서 공간 사이로 넣어서 밑으로 빼주세요. 이제 묶은 머리와 합쳐서 묶어주시면 돼요. 묶어주실 땐 단단하게 묶는 거 잊지 마세요. 단단하게 고정해주시고 한번 잡아당겨주시면 되고요. 남은 머리 살짝 반 접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. 살짝 느슨하게 올리는 거예요. 약간 끝을 고무줄에 끼워주시면 되는데 이때 끝을 쏙 빼주세요. 끝을 벌리면서 이제 모양 만들어주시면 돼요. 남은 잔머리는 안 보이게 숨겨주시면 되고요. 모양 만들 때는 핀컬핀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육핀 이용해서 저처럼 꽂아서 스프레이로 고정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고요.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쉽고 새로운 방법으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